성경 1권 오늘도 성경 1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격 오늘 범위는 민숙이 7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작하게 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와서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소에 아무렇게나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조심히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회막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열두 집하의 사람들이 성소로 나올 때 혹여 조심하지 않아 재앙을 받을까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레위기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도움을 잘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지만 동시에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레위지파의 고아자손, 게루손자손, 우라리자손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작업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들이 없이는 제사장들이 그 직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없다면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은 시련 불가능한 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움직이는 성막 500년을 보내고 다위시대에 언약괴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면서 시작되는 예루살렘 성전 천년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등 그 역할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민숙이 7장에서 8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46일 민숙이 7장 보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주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주의관으로서 그 개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왁께 드린 헌물은 덮겨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주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주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모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닥이었더라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주의관들이 재단에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라손이라 그의 헌물은 송소의 세 갤로 130세 갤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나답의 아들 라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주의관 수왈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송소의 세 갤로 130세 갤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수왈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볼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 갤로 130세 갤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 갤로 130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수대울의 아들 엘리수리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무원 자손의 주유관 수리사 때의 아들 순료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송소의 세 갤로 130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순료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주유관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 갤로 130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보라임 자손의 주위관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결로 130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주위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결로 130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주위관 기두우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결로 130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재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기두우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제날에는 단자손의 주위관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결로 130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재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주위관 오그란의 아들 박이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결로 130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재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수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박이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압달리 자손의 주위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결로 130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재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재단의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주위관들이 드린 바 재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열둘이요 은발이가 열둘이요 금그릇이 열둘이니 은쟁반은 각각 백삼십세 갤 무게요 은발이는 각각 칠십세 갤 무게라 성수의 세 갤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이천사백 세 갤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둘이니 성수의 세 갤로 각각 열세 갤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백이십세 갤이요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순냥이 열두 마리요 일련된 어린 순냥이 열두 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가 열두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수소가 스물네마리요 순냥이 육십마리요 순념소가 육십마리요 일련된 어린 순냥이 육십마리라 이는 재단의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재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중거계 위 속재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숙이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재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재재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재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재재물로 하나는 번재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재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예급당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재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왁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재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왁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왁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무하고 봉사할 것이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오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오늘의 말씀은 민숙이 7장에서 8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신의 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레위인들 열두지파 지휘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을 22년 만에 다시 만나고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총 14명이 됩니다 그 후 요셉의 이름은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 이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야곱의 아들은 13명, 13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대신해 레위지파를 빼어 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은 열두지파와 레위지파 12플러스 1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제사장 아론의 옷에는 열두지파의 이름을 새겨야 하는데 이 옷에 레위지파 보석이 빠진 것은 앞으로 레위지파가 보석 같은 열두지파를 섬기는 중보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완성된 출애굽 후 2년 1월 1일부터 12일 동안 열두지파는 각각 지파별로 성막 봉원식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성막 봉원식에 열두지파가 하나님께 바친 예물은 단과 같습니다 첫째 열두지파는 성막 봉원식에 덮겨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바쳤습니다 수레가 6대인 까닭은 두 지파당 수레 1대씩을 바쳤기 때문이고 소는 열두지파가 각각 소 한 마리씩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 덮겨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는 모두 레위지파에게 돌려졌습니다 레위지파 고아자손에게는 이 예물이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고아자손은 수레나 수레를 모으는 소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아자손은 언약계를 그들의 어깨로 메어 옮기도록 제사장 나라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모든 성물을 수레에 실어 옮기는 일을 책임 맡았던 게르손자손은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라리자손은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받아 그들의 맡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둘째 열두지파가 성막 봉원식에 동일하게 들인 봉원물은 단과 같습니다 예물은 은쟁반 1개, 은발이 1개, 금그릇 1개입니다 소재물은 은반과 은발이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습니다 향은 금그릇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습니다 번재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냥 1마리, 일련된 어린 순냥 1마리를 바쳤습니다 속재 제물로는 순념소 1마리를 바쳤습니다 화목 제물로는 소 2마리, 순냥 5마리, 순념소 5마리, 그리고 일련된 어린 순냥 5마리를 바쳤습니다 셋째 열두지파가 성막 봉원식에 예물을 바친 순서는 친배치 순서대로 그리고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께 봉원물을 바쳤습니다 12일 동안 봉원물을 바친 지파의 순서는 유다, 이사갈, 수블론, 루벤, 시무원, 갓, 에브라임, 우나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순이었습니다 성막 봉원식 12일 동안 진행된 이스라엘 열두지파 지휘관들의 허물 드리는 기간이 모두 끝나자 마지막으로 레위지파가 모두 성막 앞으로 나오고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모든 사람이 레위지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요제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열두지파와 달리 특별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나라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은 해보지 않으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받는 기쁨도 크지만 주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다윗의 고백을 늘 따라하고 싶습니다 나와 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며 맞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의 이 귀한 이야기를 소중하신 한 분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아아р